그룹 유니크 멤버 성주가 유부남, 반아이 아빠라는 사실을 인정했다. 1994년 생인 성주는 2014년 10월 한중합작 보이그룹 유니크의 리더로 데뷔했다. 앞서 성주는 생일을 맞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. 당시 성주는 같은 팀 멤버 문안이 보낸 축하 메시지를 공개했다. 문안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뒤 아들 지금 자고 있냐? 빨리 와서 삼촌한테 안기라고 해라라고 말했다. 이날 성주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점과 솔직하게 제 자신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. 이어 저를 늘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빨리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으나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성실한 아빠이자 안편으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의 날들을 예쁘게 걸어가겠다고 전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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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